우리 시작해요 교수님. 제 PPT를 좀 공유해도 될까요?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유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프로세서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이 첫 시장의 메뉴공사와 함께한 첫 시장의 뇌스의 발표현과 함께하는 국제의 국제품의 정신은 한국의 정신과 다른 시장의 메뉴공사와 함께한 지수와 함께하는 문장입니다. 음식티 미 방 이 분의 작가가 이 분의 작가 Lady Chang Yee-hyeon 이 분의 작가 오늘의 작가 이 분의 작가 이 분의 작가 이 분의 작가 세계에서 이 분의 작가 작가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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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는 것 맞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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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해볼까요? 네, 제 화면 보이시죠?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편지는 아마 지난주에 백두현 교수님이 소개하신 음식디미방이라는 책과 관련 있는 편지입니다. 음식디미방을 쓰신 안동장씨, 장계향이라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쓴 한글이 음식디미방만 남아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분과 또 그분의 남편이 아드님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어서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편지 속에 나타난 그 인물과 장소, 그리고 편지의 내용 위주로 몇 가지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잠깐 제가 저기, 제 비순뇌이 요트라두가 오피노 아퀴수 모멘토? 노, 제 비순뇌이 요트라두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큐 Hartman. 그는 오늘의 내용이, 그리고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이가 쓰여서 자기네들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것인데요.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곳이 있는 곳이 있었고, 이곳이 있는 계획은 그의 지역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용도그와 용헤이, 다른 2개의 지역이, 다른 2개의 지역이, 다른 2개의 지역이,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평지 소개 인물과 장소, 이곳, 이 personaggi, 이 protagonist이 그에 따라서 이 말에 대해서는 평지에 쥬이오 네용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은 이 epistolario 그리고 그리고, 한국어학습지원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학습지원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학습지원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가세요. 네. 한국에 남아있는 고문서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왼쪽은 이번에 편지를 찾게 된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미 여기에 많은 자료가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즉,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네, 이번에 발견된 편지는 모두 44편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찢어집니다. 크기는 보통 가로 20cm에서 30cm, 조금 더 큰 것은 50-60cm 정도 되는 큰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좀 20-30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글씨가 이렇게 쓰여있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봉투는 없고요. 이 편지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접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이 편지는 지금 일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고요. 뒷면은 이렇게 여기는 뒷면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쓴 사람인지 쓴 사람의 이름이 있고, 뒷면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뒷면에는 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한국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와 이탈리아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세시대, 근세시대,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쓰듯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글을 쓰는 문장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보이시죠? 글자가 모두 띄어쓰기 없이 붙어있는데요. 이 이유는 당시에 한문을 쓸 때는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한글을 쓸 때도 띄어쓰기 없이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띄어쓰기i 이 이유는 띄어쓰기가 없는lan제입니다. 이 편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위치를 먼저 볼게요 이 편지는 잘 아시죠? 서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여기 대전 바로 위에 세종시라는 곳이 있고요 이 편지가 나온 곳은 여기 안동 지역, 옛날부터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편지가, 한편에, 서울에 있는 곳은 여기 대전, 여기 대전, 여기 대전, 여기 대전, 여기 대전, 이 편지에 있는 곳은 이 편지에 에 프로vengono 다 una 레gione, dalla 레gione di Andong, la 레gione dello Yonnam, quindi in questa parte della penisola coreana. 네, 여기 Andong이 있고, Andong 옆에 영양, 그리고 그 옆에 영덕이 있는데 편지가 나온 곳은 이 영덕, 지금은 영덕이라고 하고요. 당시에는 영헤라고 했습니다. Quindi qui siamo nella zona di Andong, qui poi c'è 영양, e qui c'è la 레gione di 영덕, che oggi si chiama 영덕, ma a quel tempo si chiamava 영해, e da questa zona provengono le lettere, quindi nei pressi di Andong, questi sono due villaggi, poi vedremo le foto. 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한국은 이렇게 큰 산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치 사람의 등뼈처럼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높은 산이 이렇게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 갈비뼈처럼 생긴 이 산들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또 높은 산맥. 여기가 이제 아주 높은 산인데, 이 높은 산과 높은 산의 사이 부분을 우리가 영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서 자는 이것분들을 살펴볼 만한 그 속에 가장 능력한 백두테간이라고 하는 그가 조금씩, 한 이미 한 번째 항구는 Corea e percorre tutta la lunghezza diciamo verso a est della penisola e poi suddivisa diciamo da altre piccole più brevi catene montuose la cui ultima questa questa qui in fondo non so se si veda anche la mia il mio cursore si vede il mio cursore e dunque questa questa catena montuosa si chiama Pek Tu Te Gan e giù nell'ultima diciamo la zona che poi prende anche Giri San cioè tutta questa zona compresa tra il Pek Tu Te Gan e questa catena montuosa minore si chiama Yongnam quindi questa è la zona Yongnam giù?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지역의 지역은 영남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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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 한국의 지역의 지역의 지역은 일단은 완전히 지났다 다가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에 이해서도 이런 비교적이기 때문에 이해서도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참여한 경제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해서도 영남이 지역을 보면 태국, 한동, 부산, 한국어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는 한국어의 생활을 통해서 한국어의 생활을 통해 많은 한국어가의 생활을 통해서 또한 경우를 통해서 많은 이력을 통해서 최근에, 실제로는 한국어의 생활을 통해서 여기 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안동 시내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안동 유명한 화훼마을이라고 옛날 조선시대 양반 집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E questo è il famoso 화훼마을, cioè il villaggio 화훼마을, dove abitavano moltissimi 양반, nella Corea tradizionale, premoderna, e dopo, il 화훼마을, il 화훼마을, la maschera di 화훼마을 sono molto famosa, anche non avrete sentito parlare. E qui, in questa veduta, diciamo dall'alto, si notano due tipi differenti di abitazioni, quelle degli 양반 con le tegole, cosiddette kiwa chip, e quelle della gente comune o dei contattini con il tetto di paglia, le choga chip. 이런 kiwa chip è come.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동 국학진흥원, the Korean Studies Institute인데, 이 안동 부근에 있는 양반 집에서 수백 년 동안 모여 있는 고문서, 옛날 책들을 이곳에서 현재 보관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 이 사진으로,의 사진이. 이 이 사진이 책을 찍을 때 그의 한국 Studies Institute, 이 직책을 얘기 decir, 그가 몇 년 동안에 있는 양반을 지키고, 이런 하이담을 주기 때문에, 이 양반 부근에 있는 양반을 지키고, 이 양반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구성합의 학생이っていう 관계로 위험한 양반을 지키고, 이 양반의 양반이 메理, 이 양반이 있는 양반이 잖혀 있는 양반지 등을 구성함을 찾는 양반이 양반이 있는 양반이 조금씩을 적게mber 인정됩니다. 이것은 양반이 몇 년 동안에 있는 양반이 있는 양반이 면에서는 양반이 재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전시회의 옛날 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책도 이렇게 여러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를 들면 한글 책을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있고 그 아래에 한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달아 놓고 한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책들입니다. 이곳은 한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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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책을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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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에 한문, 한자에 한문.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웠고요. 한글은 입에서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배우기가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명확합니다만 외국을 읽어봐야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 적용합니다만 외국은 외국을 읽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데에 대한 정형이 sehr 쉽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책들이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보관되어 있고 역시 한글 편지도 많이 보관이 되어서 연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기 논치군 소솔체기 조사 신앙정기 보인은데 소솔체기 조사 신앙정기 보인은데 소솔체기 드립니다. 이것이, 인 particolare 이런 책이 있다며 풀이 글자들에게는 글자ىun 걸음이 독서의 취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많이 찾고, 이 책을 많이 찾아봤던 것들은 이 책을 많이 찾아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 알фabet은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또한 읽은 메시지들과 같은 글을 구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책들이 있고요 이것은 한글 편지 편지들도 이렇게 여러 많은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관은 나쁘지 않네요 교수님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고마워 이런 것은 이제 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 연구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판? 현판. 네 현판. 현판. 그리고 이런 현판이 있습니다. 이 현판이 있습니다. 한국어학위원회의 이기구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안동에서 이제 편지가 나온 곳인 영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1시간 남았거든요. 네네네 알겠어요. 여기 사진들은 조금 빨리 보여드리고 뒤쪽에 가서 편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동에서 영덕 영해로 가는 길인데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높은 산들이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행 삼아서 이것을 보시기 위해 이것을 보시기 위해 그 지역을 떠나는 곳을 향해 향해 그래서 이곳에 이곳에 이것을 보시기 위해 이런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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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까와 같은 양반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양반을 만났어요. 여기 동해에 도착을 하면 동해 바다가 있고 바다 옆에 있는 마을에 여기 이 편지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는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구경을 한번 잠깐 하면요. 이건 집 안 내부이고요. 이 집 구경은 어디서? 지금은 서울에 사는 종손이 왔다 갔다 하시고요. 계속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손은 종손이 일종의 정신으로 인사하고 있는 연구의 정신으로 인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집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울은 소울에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재도 있고요 그쪽은 biblioteca, librería, 보이시죠? 높이가 꽤 높은 곳이 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아래쪽에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다 내려다보입니다. 이 양반들은 이런 족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칸이, 여기 한 칸이, 여기가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한 대, 두 대, 세 대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시성, 이이시이기 때문에, 이 시성, 아들 이휘일, 아들 이의, 이지익 이런 식으로 4대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족보의 모습과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편지에 쓴 사람,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시어재는 전체육뽀, 글쎄, 글쎄, 이 44글 Tsukpo는 지난 24일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지만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의 이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옛 한글입니다. 옛 한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 안에 나오는 단어들을 아는 사람만이 이 편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배워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다면 이제 주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어미입니다. 어머니죠. 이 어미라는 글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여기 어미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왼쪽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이어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어미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죠. 네, 이 편지는 특히 이 윗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정미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세요. 정미월, 보름 날입니다. 보름 날이죠. 보름 날. 보름 날이죠. 정미월. 정미월. 정미월은 월은 만스인데, 정미년이 아니에요? 정미연. 정미연이라고 쓰면 좋은데, 여기서 여기서 월을 연으로 착각한 건지 아니면 정미월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보름 날입니다. 보름 날. 보름 날. 보름 날. 보름 날. 보름 날이라고 이 글자가 잘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쓴 편지라는 것은 일단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뒷면을 보면 뒷면에 이게 참봉 답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봉에게 답장으로 쓴 편지라는 뜻이 참봉 답서입니다. ؑ Equa, questa è la parte invece posteriore della lettera perché praticamente vedete cheum qui ci sono delle delle linee verticali, si vedono come delle linee verticali nella nella lettera. 그리고 일자리가 손을 잡는다. 또 다른 문자들이 손을 잡고, 또 다른 문자들이 손을 잡고, 다른 문자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문자들이 붙였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손을 잡고, 어떻게 잡혔죠? 아, 여기 시작부터, 조금씩 조금씩 잡은 다음에 어떻게 접혔어요? 여기 진한 모습 보이시죠? 안쪽으로 잡았어요 뒤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봉이라고 쓰는데 참봉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말딴 하급 관지기 이름입니다. 아, 오케이. 이 집안이 재령이시라는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 참봉이라는 관직에 나간 사람은 이휠이라는 사람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 이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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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휠일이라는 사람이 참봉의 직함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받은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휠일이라는 사람은 이휠일이라는 사람은 이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미가 이제 장계향일 수도 있고 이 장계향은 친모이죠. 친모이고 양모가 있었어요. 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쓴 편지인지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쓴 편지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런데 저기 왜 죽었어요? 이휠일과 장계향이 먼저 죽었어요? 어떻게 양...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 양모님. 양 어머니, 양 아버지. 이거는 원래는 친아버지는 낳은 거고요. 입양 된 거죠. 아, 입양. 아, 입양 됐어요. 그래서 이휠일을 Ad올도uche는 아이들 원예인 이시송의 어머니는 죄인들과 애 меш여 Name에서 ÇANWON 군인들의 어머니이 이시송이 알뜰 이 집인은 아이들과 KarenК의 어머니가 수영双주 군 Ask aider. 이시성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휘일의 삼촌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삼촌.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장계향의 첫째 아들을 이 사람의 아들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시영의 동생이었나요? 동생입니다. 구수님의 동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시영의 동생이 이런YE는 명절의 부모양이 부족하지만 이시영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시영의 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쓴 편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특히 이 단계향은 음식디미방이라는 책도 썼지만 조선시대의 여자로서는 최고의 명필 글씨를 잘 쓰는 명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편지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필 글씨 같이 보이면 비교하면 안 돼요? 네, 비교는 됐는데요. 비교는 되어서 비슷한 글씨가 하나 있긴 했는데 여기는 편지에 글씨가 조금은 다릅니다. 아, 오케이. Allora, la Chang Ye-hyang è una donna anche la cui calligrafia era particolarmente elegante, lei era famosa, insomma, in quel tempo per la sua calligrafia, quindi se queste lettere sono state scritte da lei, sono veramente di valore inestimabile, no? ci sono stati, ho chiesto poi, se avessero eventualmente, siccome c'è la scrittura, la calligrafia dello 음식디미방, di questo ricettario, ho chiesto se non fosse stata paragonata, no? se non fossero state messe a confronto le due calligrafie e, sì, insomma, ci sono degli elementi in comune, però essendo queste lettere scritte così anche in maniera molto veloce apportano anche dei caratteri, diciamo, diversi. Sì, questo è il penito, il penito, come il mio, e il penito, e il penito, e il penito, qui sono il penito, il penito, il penito è chi è scritto tutto, e questo penito è stato nella stagione, il penito è stato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야외 이 휠은 굉장히 효자였는데, 여기 편지가 발견된 곳은 바로 영잉해라는 곳이었고요. 존재종택이고... 그 다음에 친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곳은 여기서 3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양어머니죠. 양어머니, 삼촌, 원래는 삼촌. 그리고 친어머니는 이렇게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 거리, 원래는 여기에 살다가 그 다음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굉장히 먼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랑은 그мотри liberals 할 rhin石 they 입이 We-IL 이 삼촌이 plastics 이 삼촌이 진짜 부arna 그래서 이 부모님의 세부인과의 자리에 대한 인생을 잃어버렸지만 이 부모님의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은 충원 리, 에서 이곳에 jedstadt라면이 progressively 일하면서도 이류만의 길은 이웅윤 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씩 월요일, 하지만 여기 그냥 3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았어요. 멀리서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노비들을 시켜서 편지를 왔다 가면서 하면서 그리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너무 이루어 지폐서, 그리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을 전달한 성장에 비교하자마자 했을 때까지. 그리움을 전달한 성장에 비교하자마자에 바랍다가, 그리움을 전달한 것입니다. 네, 편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것이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것들인데 이 내용들은 주로 자식의 병을 걱정하거나 또는 안부를 묻거나 그리움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식의 조례를 주의 기숫을 마음으로 자식을 쓰게 된다. 어미 era freak,.» 그의 Mitar는 누가, 그의 퓨 ort을 보쓰하는 것, 또는 오엘미, 누이의 어머니와, 또 여기 있었습니다. 수신자에 있는ma, 존재하는 수신자에 부자는 대부분 이 수신자의 소신자에 대해 아마도 아마도 은은을 좀 알고 아마도 마mind, 그곳에 여기가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이 있다면, 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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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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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번에는, 또는 암부에 대한 긴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리움에 대한 긴이 있었습니다. 그리움에 대한 긴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긴이 있었습니다. 이는 감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이 있었다는 기회와의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훈아 혹은 전의의 자문에 대신 가지고 영 Words 네 총 44 편의 편지 중에서 재미있는 편지 한 3 편 정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편지는 내용보다도 이렇게 형식이 좀 재밌는데요.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또 왜요? 이 시각 세계는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각 세계가 없었는지 이 시각 세계는 없었을 때 그래서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가 되었을 때 종이의 값이 굉장히 좀 비싸서 종이를 다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성쇄 이름이고요. 성쇄 난 성쇄 다녀간 후에 성쇄가 다녀간 후에 서방 때 병환입니다. 병환은 어떠하시며? 네. 네. 내 왜 편안한가, 누구 사이에 편안히 잘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왜 아직도 오늘의 말은 자취와 여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남의 말, 남의 말은 남의 말입니다. 남의 말은 남의 말입니다. 잠 없이 디나 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쉬는 틈 없이 잘 지내고 우리도 아이고 잠깐만요 우리도 어디였죠 편안한가 잠 없이 디나 뇌 우리도 더위 이거 더위입니다 더위 더위 심하니 그런 그런 뒤 병 없사니 없고 더위가 심하고 병이 없는 사람이 잘 없다 나 Appudago 네 네 병 없느니가 오고 여기 보면 지식이 너무 많이 뜨거워 그는 따뜻한 시원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이 날을 안고 있는 사람은 안고 있는 사람이 지속에 있는 사람이 지속에 누군가가 많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여 절차를 지속에 비하여 절차한 시원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 교수님 혹시 한번 학생들한테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혹시. 여기가 없산입니다. 없산이 아니요. 구조네. 아 이거요. 실 лучше. You can write it as how they pronounced it. 네, 네, 당시에 맞춤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여기는 환자, 자는 자를 빼먹었다가 환의 이렇게 썼다가 자를 끼워 넣었어요. 환자의 굿기어. 여기 ascends, 환자, 그러니까 , 환자의 굿기어. 환자에게 이름은 환혜, 환희, 환희, 환희. 그러면 이제 환자의 굿기란에 좋은 care 이쁘서요. 여기 보니까 환자의 굿기어, 이제 환자의 굿기어, 인정 작동을 빼먹었다가, 다를 빼먹는 건 다행이며 이 사례를 빼먹었다가 또는 현실이 된거에요. 네, 종은 가티어시 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것이 환자인데 환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종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아, ok, allora questo è un altro 환자 il 환자, dunque c'era questo sistema che quando c'era il Camun, per esempio, la carestia e non c'erano abbastanza semi per la raccolta successiva si prendevano in prestito i semi dallo Stato dai granai dello Stato e dell'amministrazione centrale quindi poi però bisognava restituirli e siccome non erano riusciti a restituire tutti diciamo tutto la quantità, il quantitativo dei semi presi in prestito allora erano andati in prigione gli schiavi alcuni schiavi erano andati in prigione 그래서 우리 무역, 보리밀, 보리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 밀도 다 받쳤다 관청에다가 다 받쳤거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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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 deve dimension 그럼,chant,den, mogą,l'amministrazione 먹을 것이 많이 없었다는 거에요? 아니요, 굶어서 갓티었다, 불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래서 우리 실수 없는 우리 가족도 해 드리 Wilma의 제공에 대해. 이룹이 뭐죠? 축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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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비의 이름은 축생, 축생은 큰 어려움, 거의 죽는다, 그래서 우리 너무 안타까워. 축생은 지금 현대어로는 축생인데 당시에는 축을 쓰였습니다. 국외음화가 되기 전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자는 시옷을 쓰고 아래아를 찍었어요. 아래아를 찍고 이의를 쓰고 이응을 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말하는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한국어 쥬욱생을 써서 쥬욱생을 써서 쥬욱이 유우 그리고 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태발화가 아니라 태발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테마스는 18세기까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18세기까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1700, queste sono lettere del 1600, che ancora portano la trascrizione con tigut anziché con giot. E quindi tigut e poi seng, scritto con la giot ovviamente, poi questo trattino piccolino è la area, questa vocale che si conserva fino agli inizi del ventesimo secolo, quindi sarebbe ai, questa area più i e più iung. Quindi tigut e seng, questa è la trascrizione del nome, secondo le regole del XVII secolo. Sì, quindi l'ultimo di prima, solo solo, un po' di più, quindi l'a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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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ge. L'agge, l'agge, l'agge. L'a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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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마지막에 귀한 고기를 가지가지 먹도록 장만하여 보내니 아들이 생산 고기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머니에게 보내 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내니 즉시 받아먹으며 잘 받아먹었다는 것이고 다시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먹었다는 것이고 다시 고맙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요사입니다 요사 시옷하고 아래야 이 요사인안 아모 현대어로는 아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아모라고 했습니다 아모 반찬이 없어서 진화 던이 요즘 아무 반찬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런 반찬을 보내줘서 고맙다 라는 거죠 아, 오케이, 그래서 이 당시에 아모가 더 고맙다 이 당시에 아모가 더 고맙다 아모 반찬이 없어서 아모 반찬이 없어서 아모 반찬 없어서 쓰는 자기야 안 죽었음 예 마지막에 여기에 안질 안질 눈병 눈병 안질 이슈이셔, 이승소, 이만 이승만 쓴다란거 이승이만 그동안가기 때문에 이만 여기서 이만 이승이오 이만 이승이오 오늘 바로 보낸다 라는 뜻이고 이 편지를 쓴다 라는 뜻이고 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이입니다. 죽, 일. 이 num에 이 num에 이 num이, 오엄이, 분철처럼 이렇게 엄이와 엄이,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있게 이 시절은 임의미와의 이, 혹은 임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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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Certo, quindi, insomma, presenta anche questa scarsa coerenza ortografica, proprio perché non c'era, si scriveva come si pronunciava, e quindi poteva essere scritto in vari modi.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쓴 부분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며느리 답서, 이렇게 돼. 며느리에게 보내는 답장 편집. 그리고 밑에, according to, 이 부분을 찍고, 이랄는 옆에, 이 끝장, 이 끝장, 이 배아적으로, 그리고 이 배아적으로, аль Lean centimetre. 이 배아적으로는적이지, 이 배아적으로, 이 배아적으로, 이 배아적으로, 답서,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이 배아, 네. 네, 그렇죠. 두 번째 편지도 아주 재미있는 편지인데 지금 시간은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하겠고요. 마지막 편지에 보면 이만 줄인다라고 여기에 쓰고 즉일 생모이 뜨달 알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모의 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뜻입니다. 생모 이름을 알아달라? 생모의 이 뜻, 뜻이니까 마음이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생모, 시옷 아래야, 이 생모, 그 다음에 모 때문에 이 편지가 장계양이 쓴 편지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이 라이러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옛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한국학에 대한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 가지라도 받아볼까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가지가 과연은? 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둘은 공연이 opening 오니 오니 이런 것 어떤 흥믹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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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엄마와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어미와 그다음에 생모. 그런데 어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친하게 엄마는 조금 더 친한 가까운 그런 관계에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어머니는 조금 더 포멀하게 존경스러운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미라는 단어가 17세기에 어미라는 단어가 어떻게 조금 평균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그러니까 어미 두 명이었으니까 양모하고 또 생모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어미라는 단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equal, equally balanced. equally balanced. 단어이었을까? 그렇죠. 네. 그 엄마라는 단어는 근대 20세기 거의 와서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미라고 사용했었고 어미 또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좀 더 포멀하는 그런 어머님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형식이었고 어미라는 것은 그 당시에 현재의 엄마와 같은 어떤 느낌 어머니가 주어 있었어요? 17세기 때?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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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어체가 반영된 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어가 반영된. Allora, più che sulla vicinanza, il termine OMI si basa sulla familiarità, cioè sulla lingua parlata, cioè è la dimensione della lingua parlata, quindi è meno formale, ma non nel senso della distanza affettiva, bensì della proprio della formalità della situazione, quindi OMI, OMMA è un termine, OMMA non si palsegite butto natanaiò? Il termine OMI non è detto dal figlio alla madre o dalla figlia alla madre. Ma dalla madre per sé stessa, quindi è un termine diciamo di definizione che la madre stessa ha per sé e dice tua mamma, tua madre, oppure semplicemente mamma, no? Come noi potremmo dire, quindi non è da essere inteso come il figlio che chiama la madre OMI, ok? Perché il figlio, siccome il figlio è sempre in un gradino inferiore rispetto alla madre, no? Deve utilizzare, è obbligato a utilizzare il termine più onorifico e quindi OMONI, OMONIM, ecco. Quindi insomma questa questa cosa qui, questa dimensione affettiva, se c'è c'è. Allora innanzitutto è l'uso colloquiale, quindi il termine colloquiale, OMMA, il termine OMMA appare intorno al diciannovesimo secolo, quindi è molto molto più tardo rispetto a OMI. Non se lo ricorda bene, ma comunque è molto più tardo, in questo periodo OMMA non c'è, ma OMMA è un qualcosa che appunto, OMMA è il figlio che chiama la mamma, no? Mentre qui OMI è una autodefinizione della madre, quindi dice sono tua madre e scrivo questo e dico questo, insomma, ok? Non so se ha risposto a tutto. Gra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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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zie, grazie. Altre domande? Altre curiosità? No? No? Ok. Grazie, grazie. Grazie, grazie. Grazie. Grazie a te. No, grazie a tutti. Grazie, grazie a tu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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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oi vi mando il testo, l'articolo che il professor Pe ha scritto e pubblicato sulla rivista della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Onge 나왔죠? Ah, 작년 12月. Ah, è stato pubblicato al dicembre del 2023, quindi è una cosa proprio recentissima. Ok. 그러면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베네치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다음에 또 베네치아로 한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라이체. 그라이체. 좋았습니다. 교수님. 잘 계세요.